자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그런 6가지 범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이 부동산 공법은 바로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상화시켜서 만든 그런 용어인데요. 부동산 공법에서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강제로 귀라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묶어뜨려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요. 이런 부동산 공법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수행해 나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법률적 지식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편의상 부동산 공법에 관한 중개 관련된 법 해서 이거 약적으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을 6개를 추려가지고 편의상 한 과목 해서 40만 원으로 수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그런 공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개별법은 대한민국의 약 130개가 넘어요. 130개가 넘는데 그것들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딱 6개만 추려가지고 편의상 부동산 공법 이렇게 그냥 칭해서 한감으로 시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따로 단행보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뭐 민법이라든가 그리고 허헌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것들은 단행보로 되어 있어요. 뭐 민법 해가지고 1조부터 1118조 해가지고 딱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이 헌법도요. 바로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서 전문 제1조부터 130조 해서 부치 1조 해가지고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그런 단행보들이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익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상을 강제로 귀라고 하는 법을 묶어뜨려서 아까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때 부동산은 무엇이고 또 이 공법은 또 무엇이냐 가볍게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러 번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 접하게 되는 용어들인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지죠. 여러분이 민법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그래 이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민법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있죠. 토지하고 그 정착물. 그래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다. 그 위에 정착해 있다. 정착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그 정착물로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것이고요. 건축물. 나무 수목도 있었고 다리 같은 교량이 정착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법할 때에 부동산은 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토지와 그 정착물로 이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지만 이원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부동산 공법할 때 부동산은 그냥 편하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의 공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여섯 개의 법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섯 개의 법률은 다 둘 중에 하나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공익을 보호하고자 강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 부동산 하면 일단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 토지하고 건축물을 강제로 규제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 이걸 공법이라 합니다. 공법과 대응되는 용어가 사법이 있어요. 개인사자에서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해서 사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을 사법이라 하죠.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법으로는 일반사법은 민법이 있습니다. 특별사법은 바로 상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은 크게 사법하고 공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규율해가지고 또 지방자찬체와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해서 바로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 법들이 공법이 있죠. 그런 공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 법들이 많아요. 헌법도 공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법도 공법이 들어가고요. 행정법도 우리 공법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공법적 성격을 뜨고 소송법도 공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부동산 공법인 여성가의 법률은 그런 공법 중에서도 헌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형법도 아니고요. 소송법도 아닌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어요. 이 행정법은 바로 행정주체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해서 공익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 법들이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데요. 이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행법으로 돼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체라고 하는 국가, 지방, 자천체가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할 때 근거로 제공하고자 강제로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다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행정책이라는 자들이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해서 공익을 보호하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기 위한 또 계획을 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부동산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법률은 부동산 공법은 공법인데 더 이걸 좀 편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행정법이다. 부동산 행정법이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법들은 행정청이 계속 나오겠죠. 그 행정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규제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규제를 하독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행정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요. 그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하니까 행정계획을 하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정책 내용으로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그런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계획도 있습니다. 대부분 정책계획서 만드는 데요.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우리의 토지에 딱 정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때에 법에 근거해서 규제를 가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법치사이니까 그래서 이 행정청의 얘네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자한테 가서 하가 신청해서 하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은 또 건축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건축법을 통해서. 아무튼 이런 행정청에 의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법들이 바로 부동산에 관한 공법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공법들. 이때 이 토지하고 건축물 중 바로 양쪽으로 뭐가 더 많을까요?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가 있다. 국토가 있다면 이 국토가 전국에 있는 토지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가 국토. 대한민국 땅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땅을 국토라 하는데요. 대한민국 땅을 국토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 이 국토라는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바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부동산이 건축물이 있다 이거죠. 건축물이 있다 이거죠. 이때 건축물의 양하고 이 토지의 양 뭐가 더 많습니까? 토지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이 여기저기 건축되어 있지만 양쪽으로 보면 토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자. 그 토지는 필지로 쭉 구분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니까 토지단수자들이 우리 개인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 자기 땅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익만 억수로 누리겠다고 마음대로 이용하면 바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또 침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고자 행정청에서 바로 이 토지인 국토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배해서 규제를 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적용할 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겠다는 법이에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그걸 이용을 하게 할 때 바로 개발을 하게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요. 보존을 하게 되는 땅도 있을 것인데 그때 미리 이런 내용의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을 먼저 선수립하고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할 때 이렇게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보존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규제를 하게 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이 그래서 부동산 공법 6가지 법률 중 가장 중요해요. 이 법이 바로 국토에서 적용되는 공법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12문제가 취재됩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활동을 전개할 때에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법적 지식이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시험장에 들어야 되고 또 머리에 따두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수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실무에서도 균형하게 활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이 국토라고 하는 공간은 다시 이렇게 도시공간도 있고요. 시골의 농지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산지공간도 있죠. 이렇게. 그래 도시공간. 국토 중에서도 도시공간을 다시 만든다. 만들 때 바로 허허벌판을 밀어서 도시공간을 만든다. 그럴 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이죠. 그래 허허벌판에 논바 야산을 밀어서 쾌적한 신도시나를 만든다. 도시공간을 조사한다. 계획적으로 체계로 도시공간을 조사해서 도시를 개발한다. 그럴 때 적용을 하자는 것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주로 신도시 만들 때 적용하는 법으로써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신기, 신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한 장소를 먼저 정한대요. 그때도 이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도시발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업장인 도시발굴을 지정하죠.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미리 그 개발을 하게 한 개발자는데요. 개발계획을 짜고 그 도시발굴을 지정하고 지정해서 시행자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바로 이 방식으로 하자, 이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시행 방식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구역 안에 있는 땅을 통째로 시행자가 보호상체를 하고 수행권을 넘겨받는 방식. 일단 선 매수하되 안 되면 강의로 뺏어오는 방식. 이걸 수용사업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 환지 방식을 하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 방식. 이런 수용사업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사업을 할 때 정리하는 법인데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절차가 좀 있다 이가니까. 그래서 절차는 좀 번거로워요. 복잡해요. 공부를 하게 될 때 약간 바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잘 점수가 안 나와요. 여섯 문제와 출제되는데 여섯 문제 중 반타작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더 맞으면 좋겠지만. 많이 맞은다고 해서 좋것은 아니지만 또. 어차피 우리는 합격만 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없이 제가 강조해드리고 강조해드리면 그 팟만 정리해도 가볍게 세무제상은 다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구 도시라든가 신도시 만들었다. 거기다 주택 상가 만들어서 운영한다. 세월이 흐르면 그 건축물이란 것은 수명이 다 될 때 바로 더 이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 못하죠. 그때 주택이 됐든 상가 거물이 됐든 공장 거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보통 이 철근 콘크리트 된 이 건축물은 수명이 40년이면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년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수명이 보통 40년이면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유용하거든요. 붕괴 소재도 있고. 그래서 그 밑동을 다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의 주거환경도 좀 개선하고 상업적 공업적인 도시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다시 이 도시를 탈바꿈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 그걸 다 밀어가지고 하는 것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그리고 또 공적 주체가 투입돼서 시정수 등이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사업. 재개발을 할 때 말이죠. 재건축을 할 때도 공공주체가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공공재형사업.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절차가 필요하죠. 절차를 귀라고 하는 법이 정비법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절차를 귀라고 하는 법이 정비법이에요. 그 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런 조합의 살림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정비법입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됐던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절차를 또 이렇게 귀라고 했기 때문에 정비법은 굉장히 그 법의 구성이 좀 혼란스럽게 구성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섯 개 사업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막 절차를 필요할 때 집어넣어가지고요.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대폭 손질과해서 지금은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요. 세 가지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법률이 정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공부할 때 약간 좀 힘들고 그럽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점수는 많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반타자마자, 기본적인 건 마치자 이거죠. 제가 이 기출문제 해설에 따른 총평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부하신분들 모든 40문항이 다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바로 40문항 중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분류해서 출제를 하죠. 난이도 조정할 때. 그래서 상급은 30%를 출제하고요. 중급은 40%를 출제하고요. 하급은 30%를 출제해요. 그래서 하급은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답이 보인다 이거죠. 중급은 약간 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급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도 풀까 말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중급이 40%, 하급이 30% 줄 테니까 이것만 마치겠다고 임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상급은 찍어버리면 되고요. 공부하면 또 상급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법은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 3문제만 마치면 대성공이다. 3문제 다 마칠 수 있거든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바로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 건축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있고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이 별도로 편제돼서 운영되고 있죠. 이런 건축물을 자기네 땅에다 건축에서 사용할 때에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 건축물 주변에 지나는 우리 국민들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마음대로 대충대충 건축하지 말라.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규제하겠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구조는 이렇게 해라. 태일을 이렇게 조성해라. 그리고 설비를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용도는 이렇게 정할 테니까 이따로 하라. 이런 내용을 규정해서 건축물으로 안전향상, 기능향상, 그리고 미간, 환경향상 시켜서 바로 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공공공리인데요. 공공공리 중위를 도모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적용을 하겠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적용해서 규제하겠다라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이 건축법은 또 양이 상당해요. 숫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건축법도 좀 외울 게 많아가지고 약간 부담스럽고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법상 1조부터 끝쪽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 실무에서는 하나의 단순한 전문을 알아서는 그걸 접목시켜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제대로 적용 못하겠죠. 그래서 이 출제원들이 건축법에 있는 규정들은 단순하게 암계에서는 풀지 못하게 그럼 바로 응용해서 출제해버립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해서 종합화, 응용화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은 공부를 해도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게끔 출제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공부할 때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것은 외우시고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편해요. 그리고 한 3개만 맞추면 된다. 이런 각오를 임하면 건축법도 크게 걱정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29가유를 편지를 해놓고 있는데요. 29가지 용도라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 무남의 집회설에서 쭉 해서 야영장시설까지 말이죠. 창고에서 쫙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중에서도 바로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이죠.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건축물 중에서도 뭐다고요?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입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주가 나름대로 해결되어야 편안한, 평온한,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대한민국 온 문제는 다 해결됐죠. 식사 문제도 나름대로 해결됐죠. 문제는 주택입니다. 지금도 이 주택 때문에 엄청 나라가 혼란스럽죠.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해가지고 난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최근에 이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요. 없는 서민들은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고 우리 20대, 30대에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암담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됐던 이 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요. 그때도 주택난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요.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임기 안에 200만 원을 즉각 건설 공급해가지고 주택난을 완전히 해소해야겠다 해가지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임기 중에 정말 200만 원을 건설 공급했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남으로 주택 문제가 해소됐다 했는데 그 외에도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택이 어떻습니까? 해소됐습니까? 주택난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주택이죠. 그래서 이 주택을 특정해서 대규모로 대지 밀고 아파트 같은 걸 조성해서 바로 건설해서 대규모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특별히 조격하자라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런데 이 주택법은 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한정했으면 그것도 한두 채 건축해서 이용할 때는 건축법을 정해서 알아서 하고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30개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30개. 이때 주택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건축물 중에서도 이게 주택이다. 주택 중에서도 이게 소유권이 이 건축물에 한 개만 있다 하면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구분 소유권 인정하고 구분기 쳐서 바로 각각 구분된 공급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기에 소유권이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공동태로 합니다. 그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공동태로 구분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유형이 주택법에 의하면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이 있고요. 공동탭은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주택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공동탭, 단독택 구분해서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써요. 혹 공동탭은 한 집, 두 집을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란 말 써요. 그래서 공동탭은 한 번에 건설 공부할 때 30세 이상, 단독택은 한 번에 건설 공부할 때 35세 이상 이렇게 대금으로 건설 공부하는 자들을 주택건설 사업주체라고 해서 사업주체들 이런 대금으로 건설할 때는 주택법을 조개받아라 라고 규제합니다. 주택법의 규제를 받으면 바로 그만큼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아요. 주택을 건설할 때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건축법상 건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부대설도 두고 복리설도 넣으라, 복리설도 넣으라 이렇게 법에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주거공간으로서 바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넣도록 규제하죠. 그리고 그것을 공급할 때도 건설 공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립니다. 미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선 공급해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 미리 주택 창약 종합조치, 이걸 가입해가지고 차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자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또 원활하게 해나가도록 규제하자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필요한 상황, 그리고 주택시장이 아주 혼란스럽죠. 투기 빠름이 때로는 불어서 난이 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관리한 그런 조치 내용, 그런 것으로서 모호측에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생활하고 있다, 생활의 우려가 있다. 그럴 때 바로 투기를 잡자 할 때 장식 주택 포상 투기 과일주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창약이 너무 과일되고 있다면 바로 그걸 조정시켜야겠다. 그때는 조정 대상적을 지정해서 그 분양권인 입주권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해버리자. 그래서 주택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 건설 공급자들 마음대로 고가로 주택 바로 분양하지 못하고 규제버리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이런 주택 건설 공급과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화 이런 것들의 필요한 상황을 규정해서 국민에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마하고 국민은 주거 수준을 향상해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인데 이 주택법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법을 개정해오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른 법을 만들어서 주택기본법, 공동택관리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별도로 빼내버렸습니다. 빼내가지고 지금은 주택법 양이 콩만해져서 이렇게. 양이 콩만해져어요. 양이 콩만해져서 있는데 콩만해져서 적어졌는데 적어졌는데 출제문항수 7개 나온단 말이에요. 7개. 7개 나오니까 바로 공부하기 아주 편하고 공부한 점 하면 점수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법률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을 철저하게 우리가 파야 되고 두 번째 주택법을 파야 돼요. 제가 올해도 강의할 때 강조했어요. 이걸 완전히 파시고 이걸 파셔라. 그러면 게임 끝난다. 공법은. 그러면 공법 본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이 41번부터 바로 52번까지 나오니까 그거 먼저 불고 그다음에 주택법 쭉 가서 주택법 7문제 먼저 추려가지고 풀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2022년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제33의 시험을 볼 때도 먼저 이거 먼저 그다음에 주택법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무리했다면 시간 날 때마다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을 좀 자주 기본서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주택법을 파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도 일곱 년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골에 있는 농지를 때로는 취득 소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무슨 법에 규제를 받느냐. 농지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농지랑 항상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지지 아니할 자들은 소유를 제한하자. 농지 소유를 하려는 자들은 농지 소유에서 직접 농사 제어라라는 작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야만 농지가 풀밭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지 소유 제한 그리고 농지 취득에 따른 규제 그리고 때로는 농지 전용을 하게 될 때 허가를 받도록 심부도로 해서 규제하고요. 그리고 농지 보존을 하게 한 조치로서 농업진흥적 지원 문제 그리고 농사 지지 않고 유희농으로 방치하면 시장수구청장이 절차가 있어서 대리경자로 적지하는 문제 그리고 농지 위탁경 문제 농지 임대차 이런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법이 농지법. 그래야 농지법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 좀 상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이 단순단순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해석에 나올 걸 추리해드리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두 문제 나온대요. 이 두 문제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합격하냐 마느냐 할 때 두 문제도 아주 소중하니까 농지법 가볍게 보면 안 되고 농지법 두 문제 나온다는데 바로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잘 체크해서 두 문제 다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면 돼요. 올해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두 문제 다 맞췄을 거예요. 수업생들. 그래 농지법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양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핵심 요약제 만들어지고 수업시간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두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이 공행중개사 끝나고 나서 합격자 결정할 때요. 함제가 엄청 중요한데요. 함제가 떨어지냐 마냐가 보통 함제에 3천 명 이상이 걸립니다. 함제 맞히면 합격 60점으로. 함제 못 맞히면 불합격. 57.5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59점 얼마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함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법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서 점사시키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와 같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 6개 법률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할 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로 유연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축물. 그 토지하고 건축물 중 토지 전체인 국토 전체에 대하여 규제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으로서 가장 중요해서 열두 문제. 두 번째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규제하였던 것이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양이 방대하고 애울 것도 많고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바로 그에 대한 것으로서 바로 주택만 딱 한 점에서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주택법을 우리가 전략으로 파자. 그래서 주택법 7문제 하면 7문제 다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점수가 팍 올라가서 쉽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 주택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들은 반타자마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토는 또 산지도 있잖아요. 임야. 그 산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는데요. 산지관리법도 우리의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수험생들이 너무 공부량이 많아서 힘들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중개활동할 때는 이 산지인 임야도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산지관리법을 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바로 중개를 하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산지관리법이 몇 번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 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정도를 위해서 부동산공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왜 우리가 부동산공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동산공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인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